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얘네들은 고증을 존나 잘 지켜가지고 그런건 없을거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고증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아 이거 그냥 고증 지키는데 도가 텄어 에이구 에이구 어 도와요 오올라 자 일단 난... 탄은 존나 잘 뭉쳐요, 봐봐 야마토처럼 날아가지? 근데 15 진이야 어? 어? 거기서 C타를? 복보야? 일 좀 해 잘했어, 스포야 어? 방금 선수가 뚫렸습니다 이 중간장갑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힘들어 아우드랑 같이 잠시만요 헐란드 쟤는 왜 계속 나만 때려, 미쳤나 그만 쏴, 나 너 싫어 어, 놔요 타는 잘 뭉쳐 근데 15진이야 응, 저거가 16인치였으면 다 뚫었는데 차라리 12인치 그냥 부든가 아싸 아싸 흙이 얻어 걸리네 아니 근데 고티어 가면은 그냥 차라리 12인치 많이 쏘는게 좋아요 뭐 걔나 쏘나 다 15인치 막는데 차라리 12인치 쏘는게 낫지 아싸 잘 뭉쳐 지금 봐봐 엄청 잘 뭉쳐 아싸 얘도 4분의 1이지 맞나? 맞을끼어? 어, 독전들도 다 4분의 1이니까 어허 미안해라 어메 자 뭐 왜 많아 많이 빙 빙 빙 빙 빙 빙 빙 그냥 에기르 사지마요 그냥 알레스카나 사 에기르가 거기에 왜 들어가 에기르도 죽고 넓히 먹었는데 흥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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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뒤다 쟤 속도 내네 쟤 속도 내네 쟤 속도 내네 왜 안떨어져 어 어어 어어 에잇 이십 호우 예임병 뚱 사고 자빠졌네 예임병 뚱 사고 자빠졌네 그게 어떻게 이십이 남냐 괜찮으면 내가 극찬을 하고 있겠죠 솔직히 주포 잘 뭉치고 좋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건 부포 쏘는 대형 순양함이야 얘는 쏘긴 쏘는데 부포가 적어 그게 거기서 끝나냐 틈 탄도 잘 뭉쳐 잘 뭉쳐서 좋긴 좋은데 어 누가 이런 거 보고 싶대 나는 부포 쏘는 거 보고 싶다고 했지 다행이 끝났네 에기르가 원래 버전으로 나와야지 개꿀인데 부포 사거리를 쭈루뿌루 가지고 부포 사거리를 쭈루뿌루 가지고 사거리를 쭈루뿌루 가지고